네 21학년도 9월 모평 7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. 7번 문항은 엘리뉴 라니냐에 대한 내용입니다. 지금 가에서는 오커순환이 아주 커다랗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얘가 라니냐의 상태일 것이고 그 다음 나 같은 경우는 작게 일어나고 있죠. 그래서 무역풍이 약화된 엘리뉴의 상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자 이렇게 구분을 한 다음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. 자 서태평양 적도 부근에서 무역풍의 세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. 라니냐는 무조건 세게 그 다음에 엘리뉴는 약하게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. 무역풍의 세기는 가가 더 강하다 맞는 말 자 동태평양 적도 부근의 해역의 용승작용 평상시에도 용승이 일어나는데 더 강하게 일어나는 게 라니냐 약하게 일어나는 게 엘리뉴가 되겠죠. 자 가가 강하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. 자 B지점 해면의 기압 마이너스 A지점 해면의 기압의 값은 가가 더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자 B지점의 해면의 기압차 그 다음에 이제 A지점의 기압차 A지점은 저기압이 될 것이고 여기에서는 고기압이 될 거예요. 그래야지 상승기류, 하강기류 얘는 상대적인 고기압입니다. 더 많은 고기압은 여기에서 일어나겠죠.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엘리뉴에서는 고기압이 일어나고 여기에서는 저기압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 B지점 마이너스 A지점을 얘기를 해본다면 여기가 이제 A값, 지금 가값이죠. 고기압 마이너스 저기압이기 때문에 가의 값이 더 크다라는 거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사실이죠. 자 ㄱ부터 ㄴ, ㄷ까지 모두 다 정답이기 때문에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 5번이 정답이 되었습니다. ok 5번이 정답이다. thanks